하드 모드에서는 동작 감지 기소들 듣는데 지금 하면 안됩니다 아하! 후우! 끝 미안하게 됐구만 나의 트랩에 걸려들었어 아주 깔끔하게 랩땅 도망간다. 빨라 도움말 범죄가 너무 높아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못 해,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못 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것 같아.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통로에 미니게임 해야지 시간이 늘어난다고? 아, 저 통로에? 알겠습니다. 아, 파워 끼고. 됐다, 여기 있다. 찾았다. 뭐냐, 이거? 뭔데, 이거? 뭐, 어떻게, 어,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래 위 숫자 똑같이? 아. 어, 아하,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뛰어. 그렇지, 아, 이제 됐네. 죽었어, 이제. 오케이, 저는. 어, 잠깐만. 잠깐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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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아닌가? 이게 메인 컴퓨터구나? 아, 이거 메인 컴퓨터, 슈퍼컴이 지금 완전 옛날 XT 컴퓨터보다 못하게 해, 지금 슈퍼컴이 지금 이 키보드가 왜 있다고야, 지금 녹색 그린 스크린에다가, 지금 애니아 컴퓨터야, 지금 안드로이드들을 다 멈추라고 했는데, 네거티브 거부했죠? 안 돼요? 야타는 뭐지? 유타니 우리에게 다킬 수 없는 곳은 왜 이래? 너는 말해 아,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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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키보드가 안 돼, 안 들어 안 들어 뭐 개 개 !!!! 왜... 이... 그라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웨일랜드 유타니가 지명이름이었군요. 웨일랜드 유타니가 지명 이름이었군요. 여기 밑에 가서 해킹하는거 아냐? 방음실 쩐다. 이런데서 방송하다가 노래 불러도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아무 말도 안하겠죠? 이런거 좋네요. 또 내려가 뭐있다. 그냥 1주간 1주간 저게 내려왔는데? 저게 내려왔는데? 아 방금 컴퓨터와의 대화 핵심은 웨일랜드 유타니사의 명령으로 에일리언 샘플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에일리언을 안 죽이는 거구나 아 영화도 그랬어 영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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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놈들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기로 쓸 수 있다고 저게 나한테 말해 왜이래? 웨일랜드 유타니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얘가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거부하는 거야 지금 웨일랜드 유타니가 아폴로를 운영하는 거구나 아폴로를 운영하는 거구나 아폴로를 운영하는 거구나 리액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너의 회사놈이 아니라 테일리언은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내가, 샤뮤얼, 테일러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폴로를 죽을 수 없으면 아폴로를 죽을 수 없어 근데 회사에서도г disse 우리를가 안 도와준다는 거 알았죠? 어우, ну, 갑자기 아폴로를 죽을 수 없어 일어나 sebagai 길을 찾아 그렇aving 퀴즈 아 얘 흐르렁 내리는게 이거구나 다시한번 해봐야지 궁금하니까 아 여기 있다 나라나나나나나 난 좋아 한다고 뚜루뚜루뚜뚜 안 나는데? 안 나잖아 지금 물 저기 물 아닌데 저거 물 안맞아요 저거 물 안 맞췄습니까 지금 이거 봐라 카메라 도전 왔다 왔어 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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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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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그 분이 오셨어 이 환기구 소리 아 깜짝걸라네 어 어 깜짝이야 어아오! 어어 야! 오! 눈치 빠른데? 어 눈치 엄청 빠른데? 오! 눌렀다 진짜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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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빠른 놈한테 메가! 메가야기! 메가! 모바이트 한다고 봐주지 않아! 모바이트 한다고 봐주지 않아 놈이랑 거꾸려 놈이랑 거꾸려 저의 아이템은 저의 아이템은 메가린다 여기까지 지키는다 너너너란다 해저 얌어리겠지 어 깜짝이야 카메라 끌 수 있네 간단하게 해결했을 거였는데 아까 전기 마취총을 한 번 써버렸네요 스턴봉 끝났어요 약이 없어 모 flaws antwort 있icie burned Anchor 심지어 쿨 쭈 빛 아 아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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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해야 됩니다. 끌쓸기 무거 없나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 나중에 골치 아프겠는데 끄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중계방 난리에요 실화냐고 아니냐고 실화에요 실화죠 어 여깄다 제가 정리했으니까 싸우지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Bernie 기소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구나. 나이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을 뚫는 거겠지. 이게 일회용이구나.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저 문을 뚫어야 돼. 아까 내가 방금 갔던 문 있지 않습니까? 저 문을 뚫어야 돼. 저 문을 뚫어야 돼. 별걸로 다 어그로 끌으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무시하세요. 중계방도 보통 중계방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꼭 사람 없는 중계방에서 싸우는 것 같아서 일일이 뭐하러 오지 마세요. 그분들도 실화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뻘소리 하면 짜증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꼭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꼭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에 스폰닉 맞습니다. 여기. 여기. 벌렸다고? 아 괜찮아요. 내가 아까 죽였잖아. 아무도 없어요. 아 아잇. 아잇. 아하. 어허. 여기 에일리언 없는 거 같은데? 오호. 아. 아. 에일리언 형님이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야. 에일리언 형님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곳은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네 삥 돌아서 가야되나? 가야되나 이거 아 하아 이것도 저거 어떻게 잡지 저거 잡을 게 없는데 지금 이걸로 좀 애매한데 크라운드 크라운드 못 들어와 얘네 따라오래 아 여기서 공격이 안되네 아 젠장 아 뭐 없나 야 너한테 이걸 써야되니 너한테 이걸 써야되니 내가 진짜 널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유 자식 아유 아유 이것만 안쓸려고 했는데 아유 이것만 안쓸려고 했는데 니가 지금 어 내 성질을 돕겄어 지금 지금 시청자들이랑 나랑 지금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백분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방해 일어났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느님 계속하시죠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네 자 이거 샹 이제 다시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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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나중에 타고 사기가 안하나? 이거 싸우지 않나요? 이럴줄 알았어 이런게 있어 파워가 하나 더 있나? 파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어? 아니야 이건 파워 레벨이 좀 낮고 저놈이 저기 조종하는 저기가 좀 약간 요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여기 어이차 아 지금 벌써 1시 1시 15분이네 아 오늘 10시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좀 늦게 끝나도 되죠 내가 1시 반에 끝낸다면 정확하게 늘 똑같이 한결같이 게임을 한게 되겠죠 늦게 시작했다고 뭐가 아니라 아이차 이거 진짜 만능이다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거 여기 나왔던 공구라고 이거 장돌이 역할과 뺀지 역할을 다 하는거 아닙니까 저게 흠 흠 흠 흠 이거 타는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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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타는거야 타는거야 어어어 올리지마 올리지마 올리지 말고 올리거야 아 올리면 여기 아 제인장관 여기 들어가는거 들어가는 문이 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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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치있죠 플레이어 이 빨간색빛인 이유는 이제 이 빨간색이 가장 멀리까지 보이는 색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층필딩같은데보니 빨간색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거 지나가다 보실수 있을거에요 지나가다가 이제 헬기나 비행기 같은거 이제 야간비행하다가 혹시라도 부딪치지말라고 그런식으로 해놓죠 네 멀리서도 볼수있으니까 오 야 이거 삥돌아가야되네 저기까지 여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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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좀 열어놓을까 그렇지 여기 문도 열어놔 여기는 이제 나중에 가는 문인데 미리 열어놔야지 나중에 이제 에이리언이라도 나왔을때 혹시나 편하게 갈수 있겠죠 불꽃축제 아까 안봤어요 우리집 창문에서는 반대쪽에서 나와서 우리집 창문에서는 반대쪽에서 나와서 우리집 창문에서는 반대쪽에서 나와서 이리로 가는건가 그냥 아아 아 여기구나 아까 열어놓고 야 이런거 참 그래픽 잘 만들었다 분위기 좋게 그죠 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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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제이브를 피해서 가야되 안드로이드들이 있는데 안로이드를 좀 피해서 가야될것 같애요 안드로이드를 좀 피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어? 안드로이드들이 일로 어디로 갔지? 아! 가서 문을 닫았구나! 그래서 이 문을 열어야 돼 아... 그래서 이 문을 열고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옆으로 돌아갈까요? 조심해서 어? 모션 블록 어? 모션 블록이 아니지 조심해지 너 항상 알고있어 일어날 수 있어 잘 피해가야됩니다 비니루가 완전히 무조.. 무조 곳이야 말도 안되게 지나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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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도이지를 이용해서 탈출해볼까? 이건 맞지 않네 센타이오슴, 꺼내줘. 푸 tamam 政治roskl tenir Go 분은 정확한 쉽지 않네 센타이오스를 누면 안 전세 아, 이것도 해야 되나요? 아,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어,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어... 이거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뭔데! 아, 뭔데, 안나와! 뭔데, 이거 안나와! 아, 이게... 아우c...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식아! 아... 힝힝힝힝 힝힝힝 힝힝 됐다 열었다 다시 나가면 되겠죠 어 볼트건 총알을 좀 얻었다 어서오세요 어 하여튼 이런 총 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리가 나면 에일리언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세이브하고 올까 세이브하고 보자 이 뒤에 세이브 방사능 비둘기 방사능 비둘기 오오 네 이 게임에서 좋은 무기를 얻는다고 해서 에일리언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재밌는거죠 진정한 공포 그리고 서바이벌 요런거 보스를 죽일 수가 없어야지 되는거겠죠 진짜 피해다니는거 도망쳐다니는거 그런게 이제 대박이죠 무조건 다 죽이고 다니는건 언젠가부터 무감각해져요 막 쏟아보면 쏟아 죽이다보면 사람이라는게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비닐봉다리 나오면은 이 무기를 써야겠다 아무도 없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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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카로 해카로 해카로는 해카로 가서 해카로 가 본지 해카로라 그 정거장 해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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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보호물은 사람이 아니라 에일리언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에일리언을 지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저렇게 날 공격하는거에요 웨이랜드 유틴이 무기를 이용하려고 하는거 같죠 그게 에일리언 시리즈의 가장 악당으로 나오는 회사라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에일리언을 이용하려고 하는 회사들 엘 그래서 컴퓨터한테 가봤더니 그런얘기는 들어 줄 수 없고 지하로 내려가 보라고 하는거에요 컴퓨터가 지하로 내려가고 어 샷건 총알 총알 서연방사긴 하존되게 그래서 공격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한대까지는 스토리를 누가 올려주셔서 어, 맞죠? 어, 근데 처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 이제 안드로이드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급형 안드로이드 나랑 같이 왔었던 안젤로인가? 아, 사무엘 사무엘 같은 경우는 고급형 안드로이드고 그것을 만든 곳이 이제 아까 그 웨이랜드 유티니 거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목주름있는 단순한 사이보그들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식스사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범인이 식스사인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웨이랜드 유티니가 그 컴퓨터로 인해서 알게된게 웨이랜드 유티니가 이 우주선을 상체로 사버린거였죠 그래서 지금 마치 식스사 잘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잘못이라는거죠 네 오, 저거 뭐야 비도 오는데? 어떻게 여기 비가 오지? 우주선 아닌데 아무것도 없네 사무엘은 희생했어요 사무엘은 희생했어요 사무엘은 희생했어요 안드로이드 비닐으로 안드로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가 아니라 스파크 같다고요? 오 이게 이제 엔진인가? 발전기 이거 하긴 이런 배를 움직이게 하려면 와와와와 와와와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총이 있기때문에 아아아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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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쟤 도망간다!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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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우, 다행이다 아, 그래서 이 게임은 항상 총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쓸만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안 했으면 거의 못 갤뻔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